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진전을 이루려면 기존의 틀을 벗어난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미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.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 방식 정상 외교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분석이 엇갈렸습니다. 함지아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.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부는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 핵에 초점을 맞춘 접근 방식을 보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제재 완화와 같은 양보를 할 경우 북한은 오히려 이를 취약함으로 여기는 오판을 한다면서 핵심 사안에 대해 북한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미국은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. 수미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선임 연구원은 미국과 북한의 진전은 북한의 도발 여부에 달려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그러면서 바이든 전 부통령 측이 북한에 분명한 신호를 보내 지금처럼 도발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며 북한이 도발로 복귀하지 않아야 오바마 정부 당시 전략적 인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북한의 도발은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. 반면 마이클 오헤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현재 상태에서 북한의 추가 핵 개발을 중단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한 대화가 현실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북한이 핵 개발 역량을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폐기해 추가로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. 하지만 오헤런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런 접근 방식을 취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 방식 정상 간 외교가 계속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.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북한과 대화가 반드시 톱다운 방식일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. 미국의 정상만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다고 믿는 북한에게는 톱다운 방식만이 유일한 작동 방식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톱다운을 통해 북한과의 협상에 대한 핵심을 보여줬다고 평가하고 다만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런 파격을 즐기지 않으며 의회도 이런 접근법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. 뷰이 뉴스 함재하입니다.